임직원 부패 행위를 신고하고 싶은데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시나요? 여기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. 임직원 부패 행위, 갑질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. 안심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.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대리신고 및 관련 법률 자문도 해드립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피라넥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신고자 노출 걱정 없이 안심! 안심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신고하세요. rose 아 오 운의